해조노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래서 뭔 뜻일까요? 뭐 하위든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 그 중에서 두 두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take up the future pick up pick up there 두번째야 다시 한 번 더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아 그쵸 오케이 끝 어 그 파티에서 아 아기들은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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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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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어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도 둘 둘 둘 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음 어디 아 어디를 집어들어 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무엇 그래서 대학 퓨처라는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는 이런 말이 되고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다시 읽어봐 오케이 그럼 전체를 다시 읽어봐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여기는 집어든다 한 가지 물건을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 물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우리말로는 무엇을 그 아기가 집어든이 라고 물을 거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묻는다고? 더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누가 하다시만 하고 하다시면 뭐 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더즈야? 여기에 베이비즈 암만 기려봤자 음 데이 너 베이비다 네 반만 기려봤자 남자아이라면 이 아 히 여자아이라면 쉬 히 아니면 쉬인데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겠어? 하다시 맨날 하다시만 얘기하고 끝내네 하다시라고 얘기했으면 하다시 더즈 그러면 아기가 무엇을 집어든지 이렇게 묻겠냐? 어떻게 물어야 돼? 그를 뭐 브로디 What does the baby pick up? The baby picks up one thing. What does the baby pick up? 계속해서 It's called a pencil, a milk, a mic, a mouse, or some money.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What does the baby pick up one thing? It's a little bit of pencil, a mic, a mouse, a little money. A little more money. A little more money. A little more money. What is that? A little more money. 뭐라고요? It's called the pencil, mic,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무엇? 우리말로 묻는 말은? 무엇? 무엇은? 아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일 수 있니? 라는 말을 표현하면 되고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아이가 집어들은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What? 음 What i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음 하나 씨 I 자 아 G 너가 다 양념식 그러면 어쩌면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음 아니요 이 답소 오 그것은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하고 물어봤더니 It could be a pencil, a mouse, a mic, a mouse, or some money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그것이 무엇일 수 있나요? What could it be? OK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양념식, can and could OK 좋아요 계속해서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내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 선생님 6가지 질문 중에 Who 누굽니까? 무엇이지? 그건 우리말론 이런 말을 만들고 영어로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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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se The pencil means What does The pencil means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이러고 물어봤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means a teacher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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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hat does the mic mean? What? What does the mic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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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ic means The mic means And entertainer Ok, 그럼 계속 The mic means the computer programmer Ok, 이번엔 다른거 물어볼까요? The mouse 6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조금 우리말로는 이런 누름이 되겠죠 무엇이 의미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Ok,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음 음 What does mean 컴퓨터 프로그래머 What What means 순서가 안 바뀐다 해서 누가다 또 설명한다 누가다 해서 이 누가 가 궁금하면 순서가 안 바뀐다 했어요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hat means 컴퓨터 프로그래머 했더니 The mouse means 컴퓨터 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What means 컴퓨터 프로그래머 The mouse means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의미하는 거야 마우스가 의미하는 거야 계속 계속 What What means The Money means 어 비즈니스맨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의 뜻은 어 그 음 그 돈은 의미한다 어 경영입니다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음 무엇 이니까 이들 앞 듣고 싶으면 돈은 무엇을 의미하니 라는 영어 표현 음 어 What Does The Money Good 얘는 어디 가고 음 What does The Money Mean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ney Mean What does the money mean 했더니 어 The Money Means Means On 아니 어 음 비즈니스맨 Ok The mone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가 되겠죠 무엇이 사업가를 의미하니 하고 싶으면 어 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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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어 비즈니스맨 What means a business 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 man Ok 좋구요 계속해서 코리안 콜 콜 콜 콜 콜 콜 디스 돌자비 의 뜻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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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자비라고 부른다 부른다 이것을 돌자비 한국인들은 이것을 돌자비라고 불러요 코리안스 콜 콜 디스 돌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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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자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한국인들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니가 될 거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음 음 디 아 왓 디 왓 디스 왓 왓 왓 도즈 도즈 코리아 코 디 아 코리안스 이런 뜻인데 안만기러 봤어 뭐야 BILL 아 이 속에 도즈가 들어 있는 걸로 보여 내 눈에는 이래야지 도즈가 들어 있을 거 같은데 도도 도ご 도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놀잡이 오케이 오! 아주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다음은 프린트 보자 81 잠시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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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